먼저 강영욱의 보듬컴퍼니, 회사 전직원들, 여러 명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강영욱 부부관계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인격 모독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말했고 직원 사무실에 cctv가 9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배변 봉투에 스팸 6개를 담아 직원 명절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 없이 마지막 급여로 9,670원을 받아서 노동청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며 사내 업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강영욱으로부터 벌레보다 못하다는 폭언을 들었고 견주 입금이 늦어지면 개밥을 주지 말라고 폭로했는데요. 또한 강영욱의 아내로부터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 다같이 다녀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갑질 당사자라는 과거 직원이 강영욱의 갑질 등을 당했다며 폭로 이후 23일이에 상반된 다른 직원의 증언이 올라왔는데요. 강영욱이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궁금증과 의혹 등이 증폭되니 현재 각종 언론 등은 추측성 기사글만 난무한 상황이지 실제 어떠한 것도 진실로 밝혀진 건 없는데요. 어제 올라온 강영욱이 운영했던 포든컴퍼니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의 증언이었는데요. 그는 강영욱 대표님과 최근까지 일했던 사람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되는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영욱 대표님은 본인 이름을 걸고 아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어느 누가 일 안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냐며 공인이라는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냐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말고 가슴에 손 얹고 일이나 제대로 했는지 생각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과거 직원이 폭로한 스팸 선물 세트 내용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되었지만 환불 후 재주문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본인들도 상관없다고 하여 담아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배변 봉투가 아니고 배변 봉투 상자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본인 인증을 대신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실명을 밝히며 강영욱 대표 내외분들은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주셨다며 급여나 복지도 없게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화장실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였는데요.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는 것 뿐이라며 아직도 두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쪽 전 직원에 상반된 내용인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또한 갑질 폭로가 터지자 강영욱의 반려견 레오를 재입양한 후 방치 학대해 죽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었는데요. 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레오 마지막에 어떻게 떠났는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고 하자 폭로자에 따르면 레오가 마지막 거동을 못했다. 당시 근무했던 다른 직원분들도 안다며 더운 옥상에 배변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되어 있었다. 이후 그대로 차 트렁크에 실려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지나던 직원들이 물을 조금씩 챙긴 게 전부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애견인들은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폭로 증언에 대한 반박 증언이 나왔는데요. 강영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 레오의 추치의였던 수의사는 23일 레오의 추치의로서 지켜본 바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너무 사람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는데요. 레오의 마지막 길을 제가 보내줬는데 진짜 죽기 전까지 잘 관리돼 있었다라며 대형견이 후지마비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욕창이 안 생기게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레오가 막판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 마지막에는 뒷다리를 아예 못 써서 컸지 못했다라며 강 대표는 담요를 깐 전용 카트에 레오를 넣어서 병원에 오곤 했다라고 합니다. 이어 대부분 대형견들은 뒷다리를 전혀 못 쓰면 금방 욕창이 생기고 잠깐만 한눈팔아도 대소변이 털에 묻어 지저분해진다라며 레오는 대형견치고 오래 살았고 강 대표가 굉장히 잘 길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레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보내줘야 할 때가 왔다. 강 대표가 저보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약속을 잡으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취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라고 말하였는데요. 결국 2022년 11월 고통을 끊어주는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이 터지기 전 강영욱의 회사 보듬컴퍼니는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회사 건물 또한 매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일로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더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익이 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여러 이유가 있어 폐업 매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 몇 개월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폐업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한편 레오를 담당했던 수의사의 증언으로 여론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요. 한 네티즌은 강영욱 논란 터진 거 보고 임금 관련해서 저쪽이 짠 것 같더라고요 라며 친구도 멀쩡한 일하다가 갑자기 강아지 사육사에 꽂혀서 경기도로 올라갔는데 강영욱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국내에서도 좀 알아주는 곳이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당시 월급 얼마 받냐고 물어보니까 숙식만 제공해주고 무임금으로 일한다고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술 배운다는 명목하에 착취하는 건데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그 고객들 인맥이랑 일했다는 후광으로 사업하거나 일할 때 좀 더 조건이 좋아진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러한 업종들이 각광받은 지 오래 안 되기도 하고 체계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열정페이가 좀 줄었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긴 하죠. 또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중립기어에서 개대통령 쪽으로 탑승했다. 이래서 사람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한다. 수의사 말만 믿고 분위기 확 달라지는 게 웃기다 등 우호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회사의 cctv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해하시나요? 저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업종에 따라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cctv 위치 및 설치 개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요즘 작은 거 하나도 다 문제 삼고 그렇기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강영욱의 회사 같은 경우 동물학대 등의 문제로 더 그럴 것 같고요. 유치원이랑 비교하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저 또한 서비스업에 일하고 있고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cctv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고 제품들이 같이 있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크게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전 직원의 폭로 중 강영욱이 직원에게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는 말에는 얼마나 심할 정도로 일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누워있는 자세로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가 메신저를 통해 저 정도로 말했다면 본인이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구분 못할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또한 평상시 일을 어떻게 했을지도 의문이고요. 거짓으로 강영욱이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을 리도 없고요. 본인도 알았으니 죄송하다라는 답변했을 테고요. 본인이 문제없이 근무했다면 화장실, 탈회실 등의 cctv가 있지 않는 이상 사무실 내 cctv 개수 또한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려고 하니 방금 강영욱의 입장문이 올라와 급하게 해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욱은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영욱의 보듬TV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을 게시하며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는데요. 이날 영상에서는 강영욱 부부가 동석회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함께 해명했는데요. 주요 내용만 보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에 대해서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이렇게 왔던 곳이라서 cctv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도난이 있을 수 있고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 메신저로 6개월간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내 엘더 이사가 해명했는데요. 엘더 이사는 업무 용도로 쓰던 메신저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 뒤 유료 기능을 살펴보던 중 관리자 페이지가 생긴 사실을 확인했고 그런 감시 기능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그 기능을 살펴보다 보니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저희 아들 이름이 있었다며 태어난 지 6, 7개월 된 아들에 대한 조롱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 것을 두고 아들 앞세워서 돈 번다 등의 대화를 보고 화가 났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당 단어 한남 소출을 쓰는 일반인들 중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동안 폭로한 글을 보고 패미일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사실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당시 메신저 대화 6개월 치를 봤는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는 혐오 단어 한남 소출을 쓰고 태표를 비하하는 내용에 화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에 보도됐던 동료를 향한 끝없는 조롱이나 회원을 향한 욕 등 이곳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정도로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공지를 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남 소출 네이버 라인 웍스 관리자에서 배웠어요. 그 단어를 그때 한참 인터넷에 막 여자 남자 막 이렇게 뭔가 갈라서 막 싸우고 그런 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를 제가 감지했던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고 정말 러블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 나는 한남 새끼 옆에 앉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야 형욱이 지나간다. 너무 기가 막혔죠. 이후 가장 문제가 됐던 직원 3명 가운데 한 명은 바로 퇴사했으며 다른 이들도 큰 갈등 없이 퇴사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6,7개월 됐던 저희 아들에 대한 조롱을 보고 눈이 뒤집혔었고 슈돌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고 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 레오에 대한 한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직원이 아닌 분이 허위로 착성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 명의 직원들 사이에 안락사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24일 보든 컴퍼니 전담 수의사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논란이 됐던 퇴직금 9,670원 입금 등 임금 채불 의혹과 관련해선 매출의 일정 퍼센티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말하며 정산날이 10월 10일이었는데 그분이 9월에 그만두고 보든 컴퍼니 쪽으로 많은 환불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된다며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해서 드려야 하나 딜레마가 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분과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며 정산금 만원에서 세금을 제하면 9,670원이 나오니까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겠다 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는 것은 이후 통화로 알게 됐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터붙였습니다. 반려견 훈련하러 올 때에는 밥을 굶겨오라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들은 충격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하며 허기가 져야 배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훈련소에 맡긴 견주가 입금이 늦어지면 개밥을 주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듬은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 프로그램을 모르는 분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명절 스팸 선물을 배변봉투에 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주문 실수로 많은 선물 세트가 왔다 이후 남는 스팸 선물 세트가 있었는데 그걸 직원들이 봉지에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듬 컴퍼니는 배변봉투가 따로 있지 않고 주변 곳곳에 검정색 일반 비닐 봉지가 있다고 말하며 그걸로 가져가고 배변봉투라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영욱의 유튜브 채널 보듬TV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영욱의 해명 영상을 보면 이런 논란을 만든 직원이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일부 허위 내용 등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폭로글의 당사자는 또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직원들이 말한 한남, 소추 단어가 충격적이네요. 여러분들은 강영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 정말 많은 허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멋진 직원분들과 훌륭한 훈련사님들이 계셨던 제가 일했던 곳을 이렇게 억측, 비방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만 멈춰달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대표로서의 강영욱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운영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교육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거예요.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훈련사 강영욱은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더 좋은 훈련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강영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